중소기업의 육성 보호를 목적으로 한 중소기업은행 해주므로서 그들의 건실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적지자사 안전사업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산악안전대가 조직되어 지난 1일부터 5세 동안 태풍 겔렌호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한라산 등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들 일행은 몰아치는 비바람의 위협을 무릅쓰고 중요 지점마다 긴급 대피소, 호수 안내도, 위험 표지판 등을 세우느라고 최대의 노력을 했는데 이들 안전대는 앞으로도 계속 안전한 등반 기술의 시도와 보급에 힘쓸 것이라고 하며 이번에 그들이 애쓴 보람이 앞으로 한라산의 난코스를 정복하려는 병상 애호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 청량리에 있는 상가 아파트 대왕 코너에서 호로판 개수 폭발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6명이 사망하고 103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약 4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그런데 화재 당시 건물 안에 2천여 명이 있었는데도 인명 희생이 6명의 끝인 것은 서로 질서를 지켜 차례로 대피했고 줄사다리와 밧줄, 구명대 등 대피시설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이처럼 미리 대비를 하면 이를 당해도 화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화재가 부르판 개수 취급 부주의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불과 7개월 전 대연각 화재의 원인과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깊은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2월 28일 독립문의 추측 개소식이 내빈다수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이낙식들은 천녀를 추모하며 우리 민족의 민주적 발전을 약속하듯이 웅당하고 거대한 독립문의 위험을 더욱 빛내게 했습니다. 세방 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를 내방할 여객선이 취항하게 됐는데 12월 초 하루에 먼저 일본 타카다로부터 여객선 유다카마루가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유다카마루는 모국을 방문하는 제1교포 6명의 손님을 태우고 왔다가 돌아갈 때에는 우리 국산품 기원본을 가지고 갔습니다. 지난 13일에 상경원 안에 있는 장소가게 개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해방 후 처음으로 공개되는 이 장소가게는 500년 이전에 출판된 것만도 500여종이 있다고 하며 경서류, 사서류 등 6가지로 나누어서 한, 일, 중, 그리고 양장판 등 총 7만 1237건이 정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장소가 그는 개관 후에 있는 일반에게도 무료로 공개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는 아담한 열람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항일 독립투쟁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전시할 독립기념관이 5천만 민족의 이름으로 세워집니다. 금국민 모금운동을 통해 오는 1987년 광복절까지 500억 원을 들여서 글 발 독립기념관은 지난달의 민족적 순환을 되새기고 민족정기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기념관에는 일제 우리나라 침략과정과 항일 의병의 활동, 일제 잔악한 식민통신,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러 분야에서의 항일운동, 우리 문화의 일본 전파, 그리고 임진왜란 등의 내용이 전시됩니다. 독립기념관 권립을 위한 모금운동에 온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운동장 특설딩에서는 권투 주니어 미들급 동양선수권 쟁탈전이 개최됐습니다. 약 2만을 헤아리는 권투팬들이 스탠디를 메운 가운데 선수권 보유자인 한국의 강세철 선수는 도전자인 일본의 마이미스 선수와 대결했습니다. 앞서 일본에서 개최된 이 선수와의 진선게임에서 환정으로 패한 우리 강선수는 이날의 전 12회전 시합에서도 새해 1회와 2회에 약간 불리한가 했습니다마는 3회에 들어가자 맹렬한 판치를 퍼부어 마이미스 선수를 다운시켰습니다. 그러나 마이미스 선수는 23살에 강한 체력을 자랑하면서 다시 일어났는데 이에 대해서 강선수는 계속 과감하게 접근전을 전개해 북판치를 연타 이번에는 카운트8까지 그를 다운시켰으며 오후에 들었어도 강선수는 공격을 계속 다시금 마이미스를 다운시켜 결국 피케오로 승리해서 그의 선수권을 방비했습니다. 대결 먹ordan 회사란 rules 회사